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물론 맵북 프로 15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맵북 프로 16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맵북 프로 15 사용자로서 이 모델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한국에 출시가 되었고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 제품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맵북 프로 16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의 맵북 프로 17인치 모델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왕이면은 노트북이라도 시원시원한 화면에서 작업을 해야지 그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맵북 프로 17인치 정말 오래 됐거든요 근데 엄청 무거워 가지고 이건 들고 다닐 게 못 된다 그래서 그 제품을 보내 버렸는데 역시나 애플도 그 제품을 단종을 하면서 맵북 프로는 15가 최대 큰 화면 사이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한 단계 성숙해지면서 드디어 맵북 프로 16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맵북 프로를 오랫동안 사용해 본 사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맵북 프로 16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컬러풀한 맵북 프로 16의 그 모습을 패키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맵북 프로라고 써 있는데 맵북 프로 16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잠그해도 좋을 것 같고요 패키지를 개봉을 하면은 요게 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꺼내 가지고 세팅을 다 한 상태고요 이 안에 이제 구성품이 들어 있죠 요거를 들어 내면은 여기에 맵북 프로 16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맵북 프로 16은 배터리 용량이 100W로 더 커졌죠 그래서 이 전원 어댑터 용량도 더 커졌습니다 96W로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충전 케이블인데 양방향 USB-C 케이블입니다 2m 길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맵북 프로 16을 왜 주목해 봐야 되는지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맵북 프로 16 겉에서 봤을 때 맵북 프로 15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딱 들고 갔을 때 맵북 프로 16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주목해 봐야 하느냐 바로 16인치인데 15인치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맵북 프로 15 맵북 프로 16 이렇게 보면 모르시겠죠 물론 겹쳐 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는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할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맵북 프로 16의 베젤 기술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사이즈는 작지만 베젤을 쥐어 가면서 화면 사이즈를 최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거거익선이라고 하죠 이왕이면은 같은 사이즈에서 대화면이 작업을 하기에도 좋고 콘텐츠를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대화면의 매력은 노트북에서는 필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북 프로 16 달라지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이 사이즈에서 16위치를 구현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자는 오른쪽에 보면은 썬더볼트 단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썬더볼트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4개의 썬더볼트 단자가 있어서 어느 곳에 꼽아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썬더볼트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요 어느 곳에 꼽아서 모니터나 이런 데에 디스플레이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메모리 카드를 넣는다든지 HDMI 단자가 없고 가장 많이 쓰는 USB 단자가 없어서 뭐 사용상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저는 기존에도 이렇게 맵북 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허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허브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맵북 프로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점은 여러분도 감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디자인적인 매력은 아주 깔끔하다 고급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대화면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광활한 16인치의 대화면 보시면은 이 베젤 두께가 정말 슬림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 옆 그리고 위 베젤 두께가 기존보다 확실히 얇아졌거든요 제가 맵북 프로 15와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물론 맵북 프로 15 같은 경우는 15.4인치 맵북 프로 16은 16인치잖아요 0.6인치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0.2인치만 커져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느끼잖아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0.6인치만으로도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몰입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위에 베젤은 25%가 줄었고요 양 사이드 베젤은 35%나 베젤이 줄었습니다 일단 500니트의 밝기는 기존 맵북 프로 15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P3 생명을 지원하는 것도 기존과 똑같습니다 맵북 프로 15도 전문가를 위한 노트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맵북 프로 16도 그런 스펙을 동등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16인치로 커졌는데 해상도는 어떨까 해상도가 똑같은데 화면만 커지는 노트북도 있잖아요 얘는 해상도도 같이 커졌습니다 ppi도 같이 커졌고요 그래서 맵북 프로 16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FHD 노트북을 볼게요 13인치노트북도 FHD에요 15인치도 FHD에요 화면은 커졌지만 해상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화면은 똑같아요 하지만 맵북 프로 16은 해상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맵북 프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화면에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스크롤을 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한눈에 보여주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사치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맵북 프로 16의 해상도는 3072, 1920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ppi는 226입니다 이전 맵북 프로 15 같은 경우는 2880, 1800 해상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16인치 맵북 프로 해상도가 더 많은 영역을 한 화면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생겼습니다 맵북 프로 16이 16인치를 채택하면서 사이즈가 약간 더 커진 그리고 두께도 살짝 더 두꺼워지는 그런 변화는 생겼어요 그래서 무게도 무거워졌습니다 얘는 무게가 2kg이고요 맵북 프로 15 같은 경우는 1.83kg입니다 그러니까 약 1.7kg 정도가 무거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맵북 프로 16은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생산사치면을 고려했을 때 저는 충분히 그런 무게는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을 때 만족도는 사실 무게보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맵북 프로 16을 또 기대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 바로 키보드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기존에 나비시 키보드가 들어가서 입력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기존의 키보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맵북 프로 16에서는 다시 예전에 가해시 키보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가해시 키보드가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개선된 버전의 가해시 키보드가 들어왔고요 이 가해시 키보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눌리는 키감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기존 높이 같은 0.4mm 밖에 되지 않아서 눌리는 키감이 없다 라는 그런 아쉬운 소리가 있었지만 맵북 프로 16에서는 1mm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눌리는 이런 키감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옆부분 눌렀을 때 키가 고르게 누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고르게 눌릴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키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강력도 0.5mm 살짝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타열도 줄이면서 편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눌리는 이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공간에서 타이핑을 할 때도 이 맵북 프로 16의 가해시 키보드는 더 만족스러운 키보드 사용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주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라진 포인트 중에 하나 ESC 키가 물리키로 다시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 터치바 속에 ESC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살짝 불편하다는 그런 사용자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키로 ESC를 꺼냈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터치 아이디 센서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도 똑같은 눌리는 방식이었어요 달라진 포인트는 얘가 간격을 띄었으니까 디자인적으로 얘도 간격을 띄어 가지고 좀 독립된 버튼식으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키 부분도 역 T자형 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 T자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안 보고도 이 방향키 컨트롤을 하기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맵북 프로 왜 사용하죠 바로 성능 때문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맵북 프로 무겁고 비싸고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노트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영상 음악 이 맵북 프로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맥이 있지만 이 맵북 프로로 다양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북 프로의 좋은 점은 뭐죠? 이 아이맥은 고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맵북 프로는 카페에 가든 비행기에서든 그리고 여행을 가서든 출장을 가서든 어디서든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그런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 변해도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 맵북 프로의 최대 장점입니다 성능 좋죠? 안전하죠? 그리고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 맵북 프로는 가격 이상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맵북 프로 16으로 넘어가면 더 빨라진 성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렌더링을 돌려봤는데 이것보다 확실히 빨라요 얘는 인텔 9세대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세대 프로세서가 나왔는데 왜 9세대냐? 근데 맵북 프로가 나오는 시점을 잘 보시면은 10세대 프로세서가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 미스매칭 됩니다 아무튼 9세대라도 충분히 빠른 속도를 내주거든요 거의 최고의 스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8코 16스레드로 정말 파워풀한 작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맵북 프로 16으로는 무려 8K 영상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4K 영상 렌더링한 데도 정말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좋아졌죠? END 라데움 프로 5000m 시리즈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옵션으로 8GB에 GDDR6VM을 추가하면은 더 파워풀한 그래픽 성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최대 64GB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저장 공간은 무려 8TB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단일 볼륨의 8TB 용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노트북 중에서는 이 맵북 프로 16이 유일하다는 거 참고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옵션 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그거는 분명히 추구하는 가치가 틀려져요 왜냐하면 저같이 일반적인 영상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8TB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전문적인 스튜디오 그리고 사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대용량의 용량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외장 SSD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용량과 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그런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 제품이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돌려주는 제품이라면 그 가격은 결코 비싸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맵북 프로를 가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사용하는 분야에 맞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맞냐 안 맞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맵북 프로 16 가격 굉장히 저렴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도 맵북 프로는 굉장히 비쌌죠 그런데 그 비싼 가운데서도 저장 공간이 너무 작았어요 기본 용량 256GB 정도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보시면은 1TB 용량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가지 모델 중에 고르락 한다면 무조건 상급으로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장 공간은 필수에요 꼭 1TB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은 조금 더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고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과 똑같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맵북 프로 16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막간의 팁으로 옵션을 제가 추가하는 팁들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편집하고 영상 렌더링을 원활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이면 CPU를 우선시해서 올리는 게 좋고요 자막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합쳐 가지고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성능을 올려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몇 백 장의 사진을 가지고 편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램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사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바로 열 관리입니다 열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성능의 저하가 따라옵니다 이번에 맵북 프로 16 같은 거는 열 관리 아키텍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이 무려 28%나 좋아졌고요 35% 더 커진 방열판으로 인해서 열을 효과적으로 잡아 주고 있습니다 지속전력이 기존보다 12W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도 성능 저하 없이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 제가 아까 100W라고 했죠 사실 99.6W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을 넣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겠죠 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W 이하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비행기에서는 100W 이상이 들어간 기기 같은 경우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어쩔 수 없이 99.6W에 맞춰 가지고 배터리를 넣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맥북 프로 15보다 무려 1시간이나 사용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이 오디오 시스템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와 입체적인 소리를 들려주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10중에는 듀얼 포스 캔슬링 우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포스 캔슬링 우퍼,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그런 것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 스피커가 좋은 노트북들을 보면은 떨림이 있습니다 맥북 프로 15 같은 경우도 만져보시면은 우퍼 진동이 있을 때는 이 노트북이 살짝 그 떨림이 오거든요 이 맥북 프로 16은 그 떨림을 잡아주는 우퍼가 들어갔어요 웅장한 사운드는 들려주면서 그런 떨림을 최소화하므로 더 생생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맥북 프로 16에는 마이크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문가용 서드파티 마이크에 버금가는 성능에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팟캐스트 그리고 영상 촬영실에서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좋고요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 악기나 여러 가지들 녹음을 할 때 이 맥북 프로만으로도 그렇게 녹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운 작업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OS가 카텔레이를 업데이트 되면서 사이드카 기능이 추가되었잖아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화면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패드와 조합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작업 결과물을 올려놓고 볼 수도 있고요 멀티 화면의 매력을 조합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맥북 프로와의 조합은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죠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다양한 기기의 연동성이 좋고요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맥북 프로 16은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작업 도구가 될 것입니다 프로를 위해 태어난 맥북 프로 16 이제는 맥북 프로 16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맥북 프로 15 사용자들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